오늘 이슈는 일본 제품 불매 뱅크시 슈퍼컴 도입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시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중소상인 단체들은 일본이 보복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일본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불매를 넘어 판매 중단까지 이어진 거죠. SNS에선 불매운동 대상인 일본 기업 명단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수수료를 내더라도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서울에서 대구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요. 일본 제품의 대체품으로 또 모나미, 하이트진로 등 한국 토종 기업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명단의 이름이 오르내린 기업들 중 몇몇은 일본과 무관하다며 적극 해명이 나섰습니다. 조지아 커피, 토레타 등을 판매하는 한국 코카콜라는 일본산 제품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두 브랜드 제품 모두 전량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며 일본 코카콜라와는 로열티를 포함해서 어떠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밀을 쌓인 거리의 예술가 뱅크 씨를 아시나요? 분쟁 지역 등 세계 곳곳에 나타나 그리피지 작품을 남기고 작품이 104만 파운드라는 고가에 낙찰된 순간 액자 속 파쇄기가 작동해 한순간에 휴지 소각으로 만들어 품자하기도 했죠. 그런데 뱅크 씨의 정체가 밝혀졌대요. 물론 눈만요. 영국의 한 언론사가 2003년 촬영했던 뱅크 씨와의 인터뷰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모자와 티셔츠를 얼굴을 가리고는 있지만 영상 속에서 그가 그린 그림은 분명 뱅크 씨의 것으로 알려진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영상 속의 사람이 진짜 뱅크 씨라면 대중에 공개된 유일한 모습일 텐데요. 익명성은 뱅크 씨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 준비 장화도 신고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았다. 여름에는 역시 워터파크로 떠날 준비 다 했는데 비가 온다. 왜 자꾸 이러는 거야. 그래서 기상청이 얻은 별명 오보청. 이 오명을 벗기 위해 명예 회복에 나선 기상청 슈퍼컴퓨터 도입. 무려 1초만에 천조번에 연산 처리가 가능하고 기존에 있던 슈퍼컴 4호기보단 계산 속도가 8배 이상 빠르다고요. 슈퍼컴퓨터가 더 좋은 게 있으면 예보가 더 정확해지고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더 좋은 예보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만큼 자원이 필요한데 슈퍼컴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그게 맞게끔 도입을 하는 거죠. 기상청은 그동안 4, 5년 주기로 슈퍼컴퓨터를 교체해왔어요. 필요한 예산은 600억 업체와 가격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년 가동을 목표로 한대요. 교체되는 슈퍼컴 5호기 성능은 세계 10위 수준이라는데 기상청 명예 회복 하는 건가요. 여러분 주말에 진짜 더웠죠. 이런 더위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댓글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